전화, 못다 좋아! 안녕! 하이 가이즈! 안녕하세요, 제이포폴입니다.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손흥민 선수 따라하기 미션에 실패했는데 오늘 이렇게 3차 도전하러 여기 오산 조합운동장에 와있습니다. 미션 3가지는 손흥민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이자 트레이드 마크인 가마차기 득점, 시저스 드리블과 양발로 득점하기입니다. 오늘 경기에서 이 3가지를 전부 성공해야 미션 성공입니다. 오늘은 꼭 성공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. 제이포폴! 오늘 경기는 보라색 팀, 흰색 팀, 검정색 팀으로 3파전으로 경기를 했습니다. 홀린다, 홀린다! 준! 다시! 승준! 팀 padding! 승준! 탄 ча интер풍 쭉쭉쭉 sein 해왔 출발 basement siege 션 오! 괜찮아요?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화이팅! 간다! 간다! 아 명성 굿패스! 고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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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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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멈출! 아 인호야! 간다! 간다! 또! 좋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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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내려오자 내려오자 에이 에이 수영아 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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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아 으 으 아 으 아 으 으 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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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어 앞을 밀어 간다 와 빨라 빠르긴 빠르다 와 와 에버 형 제이프 블럭님이었어 와 와 cabinet 반대 반대 아.. 어떻게.. 손으로.. 손으로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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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.. 형.. limit ıyorum 어 아 아 으 으 einem 으 취향장 체력 날씨였어요 안내면 안내면 선출은 다르네 빠르다 이건 너무 사기 아니냐 됐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오피스 쭉 나가 나가 다시 다시 형 다시 형 밀기 형 밀기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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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게 어이 어이 오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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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안 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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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 돌아 아 아 아 아 아.. 오늘 이렇게 경기가 끝났는데 드디어 손흥민 선수도 따라하기 미션에 성공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J 볼 지랄하네 지랄하네 żej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